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좋은 가사가 그 서른 즈음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감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듣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노래했기 때문에 저는 강소원 형의 공연의 유료 관객이에요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인가? 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내 유년의 조각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음악이 좋고 그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승호 형의 음악이에요 내가 너무 추했어